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넘은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부들을 동원해서 깔끔하게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품종은 철조 영산웅 다산웅 산철조 이렇게 저희가 재배한 묘목인데요 이렇게 정말 벌써 단풍이 아름답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다산웅 산철조 영산웅을 조경업자 그 다음에 또 정원수 또 공사목 공사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철쭉을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이 상당히 많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내년 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조경업자 또 공사목을 납품하실 우리 업자께서는 저희 010-660-84788이나 회사폰 010-5747-5859 두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정말 제초작업도 깔끔히 하고 이렇게 나무들이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나무로원에서 설까지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지 안녕히 계세요